준비, 출발! 유진아는 예선 때 기록보다는 조금도 저 언덕이 아주 무서운 언덕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언니 천천히 아주 순조롭게 3단계 진입했고 중간 지점이고요 아주 얌전하게 한 칸 한 칸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추격자가 2단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찜질 없듯이 그렇지 좋아 조금씩 전진을 해서 3단계 통과했고요 이제 4단계 진입합니다 자 윤진아 좋습니다 아주 4단계를 가장 편안하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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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무리합니다 자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5단계 5단계에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일단 완주 기록을 작성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자 또 에이제아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본인의 기록에 넘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예선 기록 1분 21초 66은 넘어섰고요 자 5초 정도 늦지만 1분 26초 06 완주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심장이 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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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린다 에이제아 화이팅하고 오늘 속옷 화이팅하자 화이팅! 웃겼다 웃겼다 지금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다 자 결국 양정원 다행가 바로 미국 들어오죠 안녕 자 이번에 다행 그리고 양정원 자 역시 다행가 어린사국 먼저 앞치려고 양정원은 모두 마사지하러 왔나봐요 자 양정원 성공 대선 miskin 1분 12초 사망 1분 12초 사망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자요 약속대로 잡히면 안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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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악 아악 충분히 우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에이지아를 그쵸 이 세상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원 파이팅! 양자를 이기! 과연 1분 26초 06을 깨고 우승을 할지 준비 출발 자 양정원 15초를 잘 써야 합니다 너무 떨려서 못 가겠어요 부자를 못 누르고 있어요 양정원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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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고요 자 눌렀어요 자 눌렀어요 15초 이내에 빨리 많이 도망가야 됩니다 자 1단계 천천히 옆으로 이동 중인 양정원 자 15초가 되면 철문이 열리고요 자 에이지아가 출동합니다 자 2단계 가급적이면 많이 가야 돼요 자 드디어 에이지아가 따라옵니다 자 2단계 가급적이면 많이 가야 돼요 자 드디어 에이지아가 따라옵니다 자 바로 이 운동에서 두 명이 잡혔는데요 양정원은 지나갑니다 양정원은 지나갑니다 양정원은 지나갑니다 자 3단계 들어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에이지아가 따라오는 걸 따돌리면서 양정원은 기록으로 이 경기를 마칠 수 있을지 4단계 내려갑니다 양정원 빨라요 4단계 내려갑니다 양정원 빨라요 4단계 내려갑니다 양정원 빨라요 4단계 내려갑니다 양정원 빨라요 와 살려고 간다 양정원 현재 시간 43초 아 살려고 하는 거야 자 안 돼 안 돼 현재 시간 43초 아 살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 따라왔어요 에이지아 4단계 들어옵니다 지금 따라왔어요 에이지아 4단계 들어옵니다 자 양정원은 아직 4단계 출국 자 이제 5단계 들어가는 양정원 아까 안메 이제 5단계 뛰어온다, 뛰어온다, 뛰어온다. 실수만 없으면 돼요. 자 이제 나 따라왔고요. 실수만 없으면 돼요. 자 이제 나 따라왔고요. 실수만 없으면 돼요. 자 이제 나 따라왔고요. 여기에서. 가야죠, 부수. 가야죠! 이번 영상은 촬영 중에서